다음은 7번이요. 전기공사법령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하여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서 작성한 하도급통지사의 첨부서류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.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문구 하나가 틀린 거여서 정말 어려워요.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맨 마지막 문제 우리 4회차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. 자 1번이요. 공사예정공정표 맞고요. 하도급계약서 4번 맞고요. 그 다음은 하도급인 또는 다시 하도 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. 이거 중요하죠. 4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은 하도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 자제? 인력이면 모를까. 그죠? 이 자리에 전기공사 인력이 해당이 되는 거고 보유현황. 여기가 해당되는 내용이네요.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. 자 다음은 8번이요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? 그거 집안에서 하시는 걸 것 같아요. 네. 답은 2번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 이것도 좀 어려워요. 이번에 차는 조금 어려웠습니다. 자 다음은요. 9번이요. 부지선정 검토 시 법적 인허가 및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? 라고 하면 사실상 부지선정의 공급인증서 발급 허가는 해당된 사항이 아닙니다. 나머지는 중요한 사항들이고요.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.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고요.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사실상 인버터의 동작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 다음 그림은 직류 입력으로부터 직류가 입력이 되고 교류로 출력이 언더진다. 이쪽은 교류고 이쪽은 직류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요. 이렇게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직류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어쨌든 플러스 전압. 그럼 여기는요. 우선은 마이너스 전압이긴 한데 우리가 전기에서 마이너스는 기준이어서 교류로 바뀐다고 얘기하면 여기는 0V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. 자 이렇게요. 그럼 내가 원하는 얼마큼 전압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전위의 상승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상태의 교류로 변형하는 그러니까 직류가 입력되고 교류로 변형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UV라고 이건 단자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의 그 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자 되셨죠.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아래 같은 출력 파형이 있다. 이런 출력 파형을 할 때 스위치를 닫고 열고 이 과정을 갖도록 하죠. 우선 1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. 기억이라고 돼 있는 거. 우선은 기억이라고 돼 있는 거 S1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상태 그러면 플러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S2는 열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. 자 그 다음은요. S3는 OFF고요. S3는 OFF고 S4가 ON되어 있으니까 자 ON은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. ON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ON되니까 여기 이 전위. 이렇게. 그러니까 2단자하고 2단자. 자 여기는 지금 0V가 만들어지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이 0V에서 여기까지가 전위의 상승이 이루어지겠네요. 자 여기에서 전압강화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아니고 순수하게 파형만 보겠다는 개념이니까 이 상태를 표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. 이렇게 했다고요. 되셨죠.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파형을 만드는 형태이니까 자 똑같은 파형 여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요. 미음이요. 똑같이 스위칭을 해놨겠죠. 됐습니다. 그 다음엔요.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 아예 파형이 안 나오는 요구간 한번 볼까요. 파형이 안 나오는 요구간.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우고 따져보죠. 자 우선은 요 구간. S1은 이렇게 닫아서 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S2는 열려져 있고 그 다음에 S3 여기가 닫아져 있네요. 자 그 다음은요. S3 on 그리고 S4 off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러면 이거 그냥 요렇게. 이거 이렇게.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라는 얘기잖아요. 요렇게요. 되셨죠.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니까 사실상 두 개의 전이가 존재하지 않아요.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되셨고요. 자 그 다음엔요. 자 그 다음엔 여기는 밑으로 내려와야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하니까 여기가 0V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꺾여야 되겠죠. 되셨나요. 자 그러면 사실상 여기가 0V 해야 되니까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요렇게 연결이 될 것 같고요. 자 그 다음엔요. 여기는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네요. 그러면 S1은 off. 자 그 다음엔요. S2는 on. 그 다음엔요. S3는 on. 자 S4는 off. 자 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겠네요. 뭐 나머지는 뭐 해석 안 해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실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래서 답은 1번. 어렵다구요. 네 어렵습니다.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쉬운 거요. 자 얘하고 얘하고 얘를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로 넣으면 되죠. 그러면 이 동작을 얘는 정으로 했으면 얘는 부루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되셨나요. 자 그러면 on 됐으니까 여기는 off고 off니까 on이고 여기는 on이고 여기는 off에요. 아니 그냥 우리가 어차피 다시 선다형 풀 거였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. 되셨죠. 어?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데요. 다르죠 당연히. 왜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가는 방향하고는 좀 달라요. 어쨌든 상황 쪽으로는 똑같은 개념이기는 합니다. 자 요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. 되셨죠. 꼭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